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팸이시다. 오귀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뭐만 하면 헤드업 했잖아. 헤드업 했잖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헤드업 했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미스트샷만 하면 헤드업 했어. 헤드업 했어. 헤드업 했어. 이 말 듣기 정말 싫으시죠? 헤드업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중상급자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초주공급자 골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열혈 시청자분들은 대체로 초중급자 분들이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아무리 제 사이드 블로우를 배우고 아무리 옥스윙을 배워도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거에요. 헤드업 했네. 왜? 그분들은 컨벤셔널 스윙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헤드업이다. 헤드업이라는 건 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파스처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숙여있는 각도가 머리가 들리는 동작에 의해서 펴지는 이러한 모양을 헤드업이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그럼 헤드업이라는 건 왜 나왔을까? 제가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따라가세요. 무서운 헤드업. 무서운 헤드업. 더 무서운 다운블로우. 다운블로우? 다운블로우하고 헤드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잘 생각해봅니다. 제가 이 영상 시청하지 않은 분들 골프 그만 치세요라고 아주 도발적인 제목으로 사이드블로우에 대한 강조를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분명히 못머리가 이쪽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못머리를 정면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최소한 측면으로도 본 적이 없다.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못머리는 이쪽에 있는데 위에 있는 못머리를 보고 있으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간의 본능으로 못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아무리 옆으로 쳐야 된다는 걸 알아도 내 몸은 위에서 아래로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공을 치려면 시선을 뒤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쳐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럼 그게 왜 나왔냐? 제가 그 나온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립의 형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잡아요. 잡으면 백스윙을 해서 옆으로 쳐야 된다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한 번도 그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다운블로우로 쳐야 된다. 다운블로우로 쳐야 된다고 계속 샌을 당했기 때문에 들어서 찍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요. 스윙을 들면 팍 찍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다시 들고 그렇죠. 이렇게 또 한 번 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찍어지는 형태가 최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당연히 우리는 뭔가 이쪽으로 쏟아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쏟아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또 채를 들어야 되니까 약간 올라갔다가 박는 형태의 스윙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요. 그러면 위로 들어서 박는 형태가 되니까 뒷당이 나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앓는 질환이 뭐에요? 테니스 엘보, 팔꿈치 부상이 오잖아요. 손목 부상 이런 게 오니까 이제 겁이 나죠. 뭔가 저는 풍선이 제일 무섭거든요. 풍선이 막 이래요. 저는 풍선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풍선 애들이 갖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뭔가 칠려고 하면 뒷당이 날 것 같으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땅에 맞는 게 두려우니까 여기에서 들었다가 이렇게 드는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칠때는 뒷당에 대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탑핑에 대한 또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안 좋은 게 반복될 때는 탑핑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이 붕 뜨죠. 그래서 이제 탑핑 나다가 탑핑은 아이고 아이고 뒷당을 싫은데 탑핑도 싫어. 그럼 여기에서 일어는 나지만 팔을 쭉 펼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서 공을 치게 되면 우리가 스쿠핑이라고 하는 얼리 캐스팅이 됨으로 인해서 공은 뜨고 거리는 안 나가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면서 등장을 한 게 사이드 블루우잖아요. 사이드 블루우 하면 애시당초 위아래의 움직임이 없어져요. 그냥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요. 사이드 사이드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그냥 옆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걸 하는 과정에서 공 위치가 잘못돼서 뒷당이 날 수도 있고 탑핑이 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한 번도 이러한 시선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시선에 익숙해지면 이 땅하고 약간의 교류만 하면 이렇게 보고 옆구리를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때리면 공 때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손으로 사이드 블루우 하고 그 다음에 골반으로 사이드 블루우 합니다. 이러한 레슨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옥스윙 하다가 사이드 블루우 하다가 회전 중심이 골반을 이용한 회전 중심을 하더라도 왜 뜬금없이 헤드업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께 옥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옥스윙을 배우고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무슨 그립을 추천했냐면 핀거그립, 핀거그립을 추천했어요. 양핑거, 왼손핑거, 오른손핑거 만약에 이 내용 모르시면 옥그립이라는 걸 꼭 가서 보셔야 됩니다. 세계 최초 공개, 옥그립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옥그립을 잡기 이전에 양팜으로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 걸치라고 하니까 거의 팜이 개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개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잘 잡았어. 딱 보면 유츠럴도 좋고 괜찮아.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손은 몸의 축소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 바닥이 개입이 되면 바디스윙이 되고 그리고 손가락이 개입이 되면 암스윙 또는 핸드스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팜으로 잡게 되면 몸으로 잡게 되면 초중급자가 팜그립으로 바디턴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아직 손을 쓸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그립이 꽉 잡히게 됩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발가락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죠. 발가락으로 볼펜을 쥐면 쥐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쥐 수 있어요. 발가락 긴 분들은 더 쉽겠지만 발 바닥에다가 볼펜 놓으면 잡힙니까? 안 잡혀요. 손 바닥에다가 볼펜 잡으라고 하면 잡힙니까?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뭔가 잡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손가락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잡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살짝 쥐어도 쥐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 잡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손바닥으로 뭘 잡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잡아 본 적이 없어요. 게임할 때나 몇 번 잡아 봤을까? 그런데 손바닥에다 그립을 올려놓는다. 안 잡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립을 꽉 잡게 되겠어요? 안 잡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무지하게 꽉 잡죠. 손가락은 느슨하게 있다가 칠 때는 꽉 잡을 수 있지만 손바닥은 처음부터 꽉 잡을 수 밖에 없어요. 못 믿거든요. 그래서 양쪽 손바닥으로 잡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립이 굉장히 단단하고 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디턴을 할 수 있다면 바디턴을 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쥔 상태에서 가서 몸을 돌려서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힘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서 그런데 지금 그립이 불안한 사람이 바디턴을 할 수 있다고요? 바디턴은 뭐예요? 제가 오프로치에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바디턴은 타격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스트라이킹을 할 때 사이드 블로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골반이 수평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게 바디턴이라고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이드 블로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오른손에 있는 스윙 중심이 발달해 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지금 말하면 초보자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그럴 거예요. 요즘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쭉 앞으로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목차는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럼 왜 헤드업 얘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서 손 바닥으로 잡았죠? 힘 꽉 들어갔죠? 제가 사이드 보라고 해도 사이드를 들어도 동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손 가락으로 한다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칠 수 있는 손의 움직임이 나오지만 나오지만 손 바닥으로 다시 내려 제가 잡으면 손목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골반 회전도 할지 모르죠? 몸 회전도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힘은 잔뜩 들어가 있고 위로 번쩍 들고 팜그립 잡으면 스윙이 높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옥스윙에서는 팜그립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팜그립을 잡으니까 번쩍 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와요. 최악의 상황이 나와요. 제가 옥그립 4가지를 소개해 드릴 때 처음에 핑거 핑거 팜팜 그래서 손바닥 그립은 어느 정도 숙달된 분 힘이 너무너무 좋은데 방향이 엉망이다. 그런 분들은 팜으로 내려와서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몸의 의존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거리는 좀 줄이더라도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팜그립을 잡으면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롱 그립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업라이트한 스윙이 쉬워져요. 근데 옥스윙은 업라이트한 스윙이어야 돼요. 플랫한 스윙이어야 돼요. 손 가락으로 잡으면 자유자재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팜은 손목도 안 꺾여요. 손 가락으로 잡으면 핑거는 이렇게 꺾이는데 왜? 약간 놔도 되니까. 팜은 꽉 쥐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다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손가락으로 옮겨 잡으면 이렇게 꺾이고요. 이게 핑거. 팜으로 다시 옮겨 잡으면 이게 다예요. 완전 다르죠? 깊이가. 그립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옥스윙이 아니어도 옥스윙 또는 컨벤션을 스윙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들썩들썩 거리고 요란하게 치는 분들 그리고 세게 치는데 거리는 하나도 안 나가는 분들 이렇게 치는데 한 150 이렇게 나가고 물론 제 기준에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150이 충분한 거 아니야? 제 기준에는 짧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립을 손바닥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옷그립에서 그러한 분들은 바로 난 헤드업이 막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몸도 막 들썩들썩 거리고 왜 힘 꽉 주고 치느냐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은 바로 이 핑거 앤 핑거 그립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와 이병욱이 엄청 건방지게 치네 설렁설렁 그래요? 손 가락으로 딱 잡고 옆에 딱 보고 이런 식으로 치는데 너무 건방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거리는 어때요? 훨씬 멀리 가요.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서 거리를 줄여야 되고 하는 분들 보다는 어느 정도 똑바로는 가는데 거리를 늘려야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거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일관성 면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린 게 핑거 그리고 지금 큰 스윙 안 하더라도 안으로 빼고 밖으로 쳐주면 가운데도 돌아 들어오는 옥스윙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댓글을 읽어봤더니 제가 플레잉 레슨을 오늘 아침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5%는 페이드를 아예 안 칩니까?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저는 라운드 할 때 한 50% 정도는 페이드를 쳐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무조건 드로우를 쳐야 된다 여러분께는 그러지만 실제로 왼쪽 보고 어느 정도 각도를 돌릴지 똑같아요. 옥스윙 이렇게 쳐서 오른쪽에 나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코스가 도그렉인데 페이드를 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페이드를 칩니다. 그러니까 옥스윙을 한다고 해서 페이드를 못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페이드에 대한 레슨을 왜 안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페이드를 쳐야 되는 실익이 크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드로우를 일관되게 계속 치시고 제가 페이드 치는 걸 나중에 레슨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7번 아이언이 너무 멀리 나가는 데 거리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큰 스윙 안 하고 밖으로 이렇게 빼서 페이드를 쳐 가지고 150정도 툭툭 떨어뜨리는 그래서 핀 공략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공략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는 옥스윙이라는 큰 흐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페이드보다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위주로 레슨을 드리고 있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방에서 연습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처음에 헤드업이라는 것은 다운블로우 즉 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형태로 발생을 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였냐면 그립을 여기에서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으로 같이 잡으라고 하니까 손바닥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립이 경직이 되는 거죠. 경직이 되니까 몸턴도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칠려고 손에 의존하는데 손목은 안 꺾이죠. 그러니까 막 얼굴 빨개지고 땀 뻘뻘하고 땅구멍 열리고 그러면서 나쁜 샷이 발생하고 사람 본능적으로 머리 들고 아니면 칠 때 일어나고 이러한 형태가 나서 헤드업이 일어났다. 그럼 이러한 거 해결책은 뭐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을 옆에서 보고 그립을 양 핀거 그립으로 잡는다. 핀거 앤 핀거 그립으로 잡았을 때 훨씬 더 자유롭게 골프를 칠 수 있다. 그게 오늘 저의 솔루션입니다. 아마 도움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뭐 아이디어가 매일 쏟아집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질문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질문 뭐 늘 남겨 주십시오. 제가 답글을 정성껏 못 달더라도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많이 뻗들여 주세요. 그리고 요즘 광고 열심히 보기 캠페인 벌여주고 계신데 제가 선물도 게릴라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료 레슨도 제가 보내드렸고 그리고 공도 사인해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제가 티박스 티통 티통도 사인을 해서 보내드린 그런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그런 게릴라성 이벤트를 종료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페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오기로 저역대 구독